이번 날에서는 중사부를 여행하며 차마 생각해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일들을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켄터키에 사는 창조박물관을 방문하여 성경에 나온 치수를 따라 지은 방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시간에서는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가게에 방문해보고요. 오하이오에서는 자동차를 박살내고 부수는 경기가 열리는 축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즐거운 여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 켄터키 북부의 들판 사이에는 2007년 개장된 이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자랑하는 명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하이오 오, hey welcome to The Creation Museum Thank you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power babel christ when he came across him dying on the cross and then consummation the fulfillment of god's word so the whole museum is themed after the seven keywords that are actually it's actually seem like they represent each of the event that happened in the Bible that's that's exactly right yes from the infallible word of God we take it literally and we say that creation 6일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증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증명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증명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증명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증명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창조 박물관에 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시된 전시품이나 전시 기획의 수준이 너무 훌륭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창조 박물관에서는 성경의 설명과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창조 과정을 설명한 150개 가까이 되는 전시회를 볼 수 있습니다. 모형들이 굉장히 인간과 비슷하게 생겨서 로봇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실 벌레랑 곤충을 되게 싫어하는데 방금 박사님께서 벌레랑 곤충이 없으면 시체에 썩는 것도 해체가 되지 않고 쇳동구리 역할도 없어지고 아시는 과일이랑 야채도 못 먹는다고 하셔서 좀 그냥 덜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앞부분에는 예전부터 여러 문명을 거슬러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노아가 세상을 파괴할 만한 위협적인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2004 24년에 2016 네, 토마토가 바로 이 스프링을 만들고 바로 이 스프링을 만들고 그 스프링을 만들고 그 스프링을 조금씩 нашем 성장에 그리고 그 ARC이 열렸습니다. 이 주차에 도착을 도착을 도착하여, 그 주차에 도착을 도착하여, 그 주차에 도착을 도착하여, 그 주차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로 옆에 도착을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아의 아름다운 도착을 도착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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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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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성경 속에서 나오는 방주처럼 여기 이 방주 역시 동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떠다니는 동물원 같네요. 이 방주는 우리의 아나과의 장식을 부른다니는 동물원에 대한 인간을 봅니다. 매우 talent한 사람들을 통해 모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회적이기 때문에. 정말 멋진 것입니다. 요. 하나의 월요일 것 같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장식을 할 수있는 두 장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장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식을 해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장식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지구 창조나 노아의 방주 같은 이야기는 얼핏 들어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곳 아크 인카운터에서는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함께 성경 이야기를 거대한 현실로 그려냈습니다. 이제 미국의 북쪽 국경 근처인 미시간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우나 추우나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점에 가봤는데요. 도착해서 보니 정말 북극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냉혹한 추위와 눈은 없었지만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크리스마스 스토어답게 이렇게 카트가 비치되어 있네요. 그럼 크리스마스 쇼핑을 8월에 하러 한번 가볼까요? 제 이름은 웨인 브로너. 저는 브로너스 크리스마스 워더 랜드입니다. 브로너스 크리스마스 워더 랜드입니다. 브로너스 트레스 워더 오위더 플로너스 워더 조합니아ρ. 브로너스 워이더 오브 시설 다행히 해물 수 있음, 브로너스 워더 네일을 포함해 살펴보는 날이 2 branded 모든 걸 또는 어느 날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멋져요. 다음 주에 look up, many displays up above. 와. 드라마가 정말 모든 것 같아요. 아... 그리스도 수업이 있음. 만약에, 빌딩이, 여름이 물을 입고, 그리스마스 플랫폼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마스 워더랜드, 그리스마스 워더랜드, 그리스마스 워더랜드, 그리스마스 워더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브라이너스에 있는 브라이너스에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은 크리스마스 노래를 연초부터 신나고 싶을 때마다 부르는 그런 취미가 있는데 이 장소에 딱 오니까 언제든 1년 365일 언제든 와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너무 예쁘고 진짜 다양한 것도 많고 되게 행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브로노스 크리스마스 원더랜드에선 수천 개의 트리 장식을 파는데요. 커스텀 제작이 가능해 선택의 폭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This looks amazing! Yeah, so this is our personalize section. It's one of our favorites of the store for our customers. And you can pick any kind of type of ornament for any occasion. So let's say a baby's first Christmas, let's say your first day of school for a kid. Even a happy birthday. You know we have people here, penners and painters. Right here can paint it for you and you can go home with it today. And the best part is people who have different names who typically don't have their name on an ornament. Like mine? Yes, you can put them on this ornament and they can paint it for you right here. You have to try out and see if they're trainable and then they actually learn for about six months. The lettering, the spacing and just a lot. There's Bailey. Wow. Oh, Bailey looks great. Thank you. It's cool.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every year. Any time of the year. No matter it's February or July or December. It's Christmas all year long at Bronner's. 미국에서는 마을 축제가 여름의 열례행사인데요 오하이오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메디나 카운티 축제의 본거지로 170년이 넘는 전동을 비롯해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축제 중 하나랍니다 각 축제마다 유명한 이유가 제각기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꽤 위험해 보이는 스포츠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브라이언 맥스월드입니다 다이안카니 페어보드 디렉터입니다 이 페어로에 있는 데모션 덤비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얼핏품은 여기가 정말 폐차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물 자동차가 많은데요 사실 자동차들은 이 데모 더비를 위해 완벽하게 디자인되고 설계된 차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차를 40시간 정도에 80시간 정도에 차량이 약 45분 정도에 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게 호비입니다 저는 패브리케이드가 좋아하고 저는 호비입니다 어쨌든 차들이 사고되어서 폐차되는 차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 8개 경기 선수 중 한 명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터프하고 거칠었지만 키는 저보다 작았습니다. 12살 나이에 스콧은 정말 어린 친구인데요. 이보다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사람도 많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4-7살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차량 운전입니다. 10분간 운전하고 배터리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멋져서 즐거웠습니다. 서로의 웃음을 시작합니다. 관중석은 사람들로 꽉 찼고 선수들은 긴장감 속에서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로 꽉 찼고 있습니다. 선수들로 꽉 찼고 있습니다. 선수들로 꽉 찼고 있습니다. 선수들로 꽉 찼고 있습니다. 지금 저 한 차가 연료가 새서 저렇게 보셨듯이 트랙터가 와서 이렇게 집어서 밖으로 갔고 나갔습니다. 저렇게 위험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사이렌이 울려서 경기가 잠깐 멈추고 그리고 경기가 곧 다시 재개한다고 하네요. 이 공격에서 이 공격을 못하고 있는 걸 제가 몇 번에 뺨을 때부터 한 번에 뺨을 때받고, 그는 그 링에 뺨을 때받고, 그리고 제가 잊지 않으면 안 하고 또 계기는 안하고, 그래서 다시 가야할 때, 가야할 때가 이렇게 뺨을 때렸습니다. Let's go. Go time. Some of the cars you'll see tonight, you don't know how they're moving. You don't know how they're running. They'll be so twisted, so mangled. It's amazing. The last one that makes a hit win, so we could have a car running, and the other one stall out, but he was last one make a hit, so he'll win. He got to me, so we could have a car running and the other one stall out, but he was last one make a hit, so he'll win. We also have a youth heat tonight. It's 11 to 16 year olds, so if you're 16, you can't have a driver's license. And that's pretty cool, because the kids, they don't know any better. They're out there to make jump. Got it! Go start! Go start! Go start! Go start! Oh, freebie is out! It was good fight! Go start! Go start! 전에는 자동차 파괴 경기가 뭔지 몰랐지만 이젠 계속 구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넘치는 에너지 속에서 자동차가 충돌할 때마다 저 역시 긴장하게 되었는데요. 켄터키 북부에서는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생물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시간을 거슬러 간 것 같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따라 만든 방주에 올라타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루노스 크리스마스 원더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 기분에 둘러싸여 반짝이는 불빛과 아름다운 장식 아래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메디나 카운티 축제에서는 밤이 깊어지도록 자동차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가서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